안녕하세요 마당입니다 돼지 소리 내보래요 스토리에 올리는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엔젤스키 이 아이가 그동안 저희 이거 한입씩 두입씩 끊어서 팔았었거든요 이거 한입씩 끊어서 팔때도 막 4천원 3,4천원 엄청 큰거 저거니 네가 7천원 5천원, 6천원, 7천원 이거 왜 이렇게 비싼거야? 이게 성장속도가 더뎌서 그런가봐요 그럼 이거 되게 좋아하세요 손님들이 당근도 그렇고 스토에서는 몇개씩 몇개 안팔아봤지 못팔아봤죠? 없어서 당근에 오신 분들은 이거 꼭 사가시더라구요 이게 스킨인데 약간 얼룩돌룩, 약간 뭐지? 군발이? 아 미안해 군복, 미안 죄송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시고 계시는 군복 그런 색깔 셀베트 느낌 너무 이쁘다 오늘 그치 이쁘지 제가 요번에는 그냥 뿌리만 세척해서 끊으려고 끊어서 그렇게 팔라 했더니 아우 이게 뭐 언제 하는지 이제는 너무 자리가 많이 차지해서 그냥 아예 지금 두 번 닦았거든요 두 번 닦아서 그나마 좀 괜찮은데 요거 이제 여기 지금 공중줄이 보일거에요 나중에 커지면 이렇게 자르세요 여기도 지금 딱 잘라도 돼요 잘라서 팔아도 되는데 이제는 조금 찾으시는게 풍성한걸 많이 원하셔서 한일씩 파느니 이렇게 몽땅 팔려고 그리고 검색해봤는데 아직도 비싸더라 그니까 안 떨어지더라구요 잘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그냥 한 포트 그냥 그대로 털어서 사실 끊어서 효진이 말로는 끊어서 파는게 저희한테 더 이득이래요 맞아요 응 끊어서 파는게 더 막 3천원에 팔아도 솔직히 응 근데 제가 아우씨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자리도 차지하고 이거 되게 이뻐요 이게 자랐네 너무 좋아요 농원사장님 비싼거 샀으니까 이번에 이게 거의 비싸요 얘가 오늘 비싸더라구요 여튼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거 저희 아니어도 되니까 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괜찮더라구요 그 다음에 얘가 운이병풀 운이병풀 여기서 이제 와서 자란거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뿌린 했고 요 밑에꺼는 제가 보니까 좀 떼어주고 아예 떼어주고 물에 넣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응 자꾸 이제 떡잎 지더라구요 환경이 바뀌면은 응응 바뀌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래요 90% 아이들이 맨 마지막 입이 떡잎이 지거든요 응 지적이 나니까 아예 그냥 띄고 이렇게 넣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얘는 자체가 너무 비싸서 제가 효진이 보고 좀 내리자소리를 못하겠더라구요 응 얜 자체가 비쌌어요 아 그리고 손질이 너무 가요 응 힘들기도 했는데 응 얘는 좀 겨가지가 있고 그래서 얘는 좀 비쌌지 올린거 이렇게 위에 자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색깔이 맞아요 이렇게 바뀌더라구요 그래서 얘는 벌써 여기 와서 이만큼 자랐거든요 자라는 속도는 되게 빨라요 집에서 얘도 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가 동네 분들이랑 같이 공동구매 이렇게 그런거 하시지 않나 공동구매 하셔가지고 같이 뽀개세요 그래서 나눠서 하시면 되잖아요 맞아 맞아 혼자서 하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도 얘도 스토어에 올렸어요 얘도 많이 찾으시네 지금 그 다음에 얘가 나폴리 나이트 페페 응 욕했어요 효진이라 이거 뽀개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엉켜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뽀개느라고 지진났어요 얘가 몸빵 제일 좋으네 진짜 이거 탐나더라고 얘 몸빵 자체를 그냥 맞아요 너무 엉켜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가운데가 못 자라요 가운데 아이들이 똥충이 안돼서 물러서 그냥 죽거든요 어쨌든 얘는 빛받으면 이게 회색이 굉장히 진해져요 투톤이 나거든요 초록색이랑 이거랑 얘는 지금 뿔이 살짝 잡혔는데 얘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판매하려고 올린 거예요 얘는 굳이 뿔이 뭐 물뿔이 없어도 안심해도 되는 아이예요 어떤 한은 꼭 물뿔이 있어야 올려야 되는 애가 있고 그렇게 좀 올렸고 히메 히메 히메도 이번에 많이들 좋아하시네 히메 흑뿔이 제거해서 이렇게 했고 이런 아이도 얘는 지금 자를 때가 되게 많죠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서 번식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처음 날 때는 이런 건데 이제 위로 가면서 찢어지는 거 네 몬스테라 키워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런 계열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뿌리를 자르지 않고 그냥 세척해서 하는 거는 몸살도 덜 알으라고 하는 거고 이제 사 가셨을 때 아무래도 빨리 영양제도 주고 싶고 그런데 몬스테라 키워보신 분들 좀 답답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 만약에 사 가시면 집에서 3-4일 정도만 안착시키고 다이소 영양제 한 방울씩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율마 율마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얘도 이제 며칠 지나면 여기서 하얀 뿌리가 나올 거거든요 이제 물뿌리 나온 거고 얘도 그렇고 그다음에 트리안 트리안이 이번에 진짜 몸빵 좋은 애들이 왔어요 여기가 묵은둥이거든요 이게 묵은둥이고 보통 많이 꽂혀 있는데 이렇게 얇은 거 한 쪽씩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이제는 묵은둥이가 아니지 그리고 트리안 같은 경우 흙에서 키우실 때 위에는 물이 많아야 되는데 흙에는 물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위에 물을 많게 하려면 스프레이예요 네 그러니까 스프레이로 주시고 흙은 그렇다고 얘를 또 바짝 말리면 안 돼요 그렇죠 바짝 말렸다고 그러면 얘는 진짜 하루만 말려도 죽고 하루만 가습지도 죽고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화분에 트리안 키우실 때는 그러니까 물을 주실 때 조금씩 자주 주시기를 권해요 조금씩 자주 손이 많이 가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 줄기가 물 넣게 하면 안 되거든요 조금씩 자주 주고 여기는 스프레이는 매일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또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걸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얘를 스프레이를 아침 저녁 해주는 거 그러면 그 물이 흙으로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는 흙에서 순간 잘못하면 가능해요 그다음에 여름에 냉해에 조심해야 되고 추위 더위에 굉장히 약한 아이니까 얘도 조심하고 근데 얘가 자리 잡고 나오면 엄청 멋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도 뽀갠 정확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이거 얘는 뭐 많이 해보셨으니까 프레디 그다음에 이번에 벨벳 신고 찾으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효진이 쫄랐어요 그래서 샀어요 어렵게 어렵게 그래서 얘들도 지금 제가 흙불이 세척만 해서 근데 아우 이런 거 닦을 때 진짜 막 지진나긴 해요 세척만 해서 이렇게 넣었으니까 몸살 안 아를 거예요 몸살 안 아르고 이제 이렇게 지금 위에 자라서 올라오는 애들 있죠 이렇게 자라오려면 그때마다 이제는 번식하시면 되죠 벨벳 신고 벨벳 신고 맞지? 벨벳 신고 이거 찾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계속 전화와서도 물어보시고 언제 들어오냐고 그러시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온라인은 나랑 이렇게 풀렸는데 오프라인에서 하긴 어려운가 봐요 아 그래? 그다음에 뭐 아이비도 많이 아시니까 네 아이비 아이비는 진짜 여기 있는 이런 애들 얘는 진짜 힘들어요 아이비는 물뿌리내기 진짜 힘들어요 그다음에 브라질 브라질도 뭐 다 아시죠? 네 제브리나 제브리나가 되게 이쁜 애들이에요 맞아맞아 하나만 똥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보면 새끼들 있죠? 다글따글 새끼들이 다글따글 올라오고 지금 식물등 밑에 놨더니 여기가 이제 자주색으로 이제는 얘도 조금 색깔 바뀌었죠? 좀 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옆으로 옆으로 막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늘어지고 네 여기 밑에가 새끼가 지금 3개 4개 있네 그리고 뿌리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고 이제 늘어지면 얘네들이 조금 크면 얘 어미를 자르세요 그래야 얘네들이 조금 보여지니까 지금 너무 밑에 가둬져있거든 네 그리고 얘네 이 한쪽 갖고도 진짜 바지런한 분은 화분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꽃뱅크색 그게 피죠 1년 10대 아 아마그리스 아마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뿌리 세척만 다 했어요 요즘에는 자를만한 거 몸살 덜 앓고 빨리 나오고 이런 아이들만 자르고 제가 웬만하면 사가시는 분들 힘들지 말라고 네 와 엄청 좋았다 엄청 좋았지 여기서 세순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얘가 하이라이트지 영상에 아마 있었을 거야 처음 탑 네 하나 탑은 또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도 세순 또 안에 또 나와 맞아 얘가 그런 많이 해 비싸더라고 응 하고 이거 뭐지 죽대 죽대 그냥 두 개 나오긴 뭐하고 하나로는 뻘찍 나오고 다 꽂아버렸어 응 사가 싶은 사가 싫어 이렇게 하고 이거는 큰 애가 왔어요 이름이 지리홍 저는 지리홍 소개 안 했을걸요 그쵸 아 그때 소개 안 했구나 소개도 하기 전에 다 팔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아니다 싶어서 우리가 한 파트 더 시켰어요 맞아요 이번에 왔는데 보실래요 진짜 꽃 같지 않아요? 새잎 나는 게 난 좀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구경 포장해서 올 때 이거 아저씨가 잘못했나 그랬더니 다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네 이렇게 말려있으면서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맞아요 밑에가 먼저 여기 영상이 여기도 안 올리고 팔았던 거는 좀 요런 아이들이 없었어요 네 외대 외대 근데 여기는 외목대였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잎도 더 많고 옆에 여기 지금 자구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 얘가 조금 더 풍성하고 크더라고요 그래서 500원 더 올렸어요 맞아 우린 그래도 시세가가 있어요 달라요 시세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니? 네 근데 빳빳했던 거 무슨 이렇게 귀 같아 맞아요 돼지 머리 편육기 어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인데 이게 물들면은 이런 식으로 빨갛게 바뀐대요 그래서 얘도 얘도 뿌리 한 세 번 닦았어요 뿌리 닦는 게 일이에요 얘네들은 차라리 잘라서 하면 엄청 편하긴 한데 몸살 앓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집에다 딱 하고 저희한테 리뷰 주셨는데 엄청 이뻐죠 이쁘더라고 이쁘더라고 그 분은 집 인테리어도 잘하시고 이 뿌리가 약간 그거 같지 않냐 그거 같지 않냐 오징어 다리 방금 쌤들이 이제 먹는 거로 전역 간다니까 맞아요 버터 오징어 맞아요 세상에 꽃 같아요 꽃 맞아요 꽃들은 나중에 지고 나면 좀 그렇잖아요 버리기도 좀 막 속상하고 아깝고 막 그런데 네 저 효진이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근데 이쁜 것 같아 또 번호 헷갈리게 놀으면 나한테 막 지랄해가지고 순서대로 나와요 나중에 뺄 때 뭐라 카드라고 얘가 우리 내 어머니가 혼자 혼자 안 봐 얘 뭐라 카드나 번호 왜 이렇게 났냐고 그건 그렇죠 번호를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알았어 오 3번이 제일 빨간이에요 오 그러네요 아 근데 정말 꽃 같다 그 다음에 얘가 막 정리하다가 하나 찾았어요 형광 스파트필름 응 그렇대요 아 이거 이뻐요 그래 벼라이가 다 있어 형광색 진짜 형광색 맞아 근데 쌤 형광색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냥 나는 빨간 빨갛고 파랑 파랗고 그런 거 확실한 거 좋아해 이게 중간 간신 같은 색깔 싫어해 흰색 분자 안 좋아하더라고요 간신 같은 거 싫어해 그 다음에 이게 미니 달개비 그 다음에 요거는 엔젤 엔젤? 엔조이 엔조이 아 죄송해요 늙으면 말이 헛나 머리가 빨리빨리 회전이 안 되나 봐 자 엔조이 얘도 물뿌리 엄청 나왔죠 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뿌리 세척한 거 비해서 물뿌리 부분 애들이 조금 더 비싸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치 난방비 전기세 노력 내 노력값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은사철 금사철 저희 집에 와서 이제는 옛날에 떡잎 다치고 이제는 이렇게 쫙 너무 짱짱하게 자르지 않나요?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늘어뜨려서 키우셔도 돼요 너무 길다 싶으면 자르셔서 하셔도 되고 햇빛 받으면 금색 은색으로 바뀌니까 네 그렇게 해보시고 요거는 오 마이 갓 하트하이 하트하이 오 이쁘죠 네 새순 나오는 거 새순 보자 오오 무슨 꼬사리 같이 나오네 뿌리 뿔뿌리 음 아이비딜은 물뿌리 빼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빼놓고 나면 오 대박이야 오오 이쁘죠 네 엄청 여기 벽에다가 하나 놔둬 맞아 새우나면 이쁠 거 같아요 응 이쁠 거 같아 이렇게 이쪽은 다 있고 여기 뭐더라? 이름이? 콜레오스 응 처음 본 색깔이에요 이쁘죠? 네 콜레오스도 되게 맛스럽더라고 이게 비싸더라고요 난 얘가 왜 비싼지 몰라 비싼 거 같아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아 얘가 비싼이야? 네 이건 비싸게 생겼어요 딱 보면 그래? 이파리가 뭔가 응 그래서 우리는 그냥 깻잎이라고 해요 이쁜 깻잎 이쁜 깻잎 이쁜 깻잎 이쁜 깻잎 얘 두 개 남았네 테이블이 하나 있고 보석란 보석란 보석란도 오 왜요? 오? 뭐야 뭔데요? 뭘까? 오 쪼금 징그럽다 그죠? 뿌릴까 새순일까 뭔가 징그러네요 지금 물에다가 영팡 담궈놨거든요 여긴 끝에 이제 새순 나오는 거 물 뿌리 뿌리 뿌리죠? 응 그치 물 뿌리 나오지 응 오케이 그건 조금 덜 징그럽네 이건 조금 징그럽다 응 그래? 이거는 약간 약간 뿌리도 아니고 약간 새순 느낌도 나고 여기가 그치? 아니 가끔 보니까 덜 징그럽네 뭔가 새순 느낌 네 근데 뿌리 중에서 안 나는데 그러니까요 여튼 얘도 지금 짱짱해요 짱짱해요 여기 이제 포대기잖아요 포대기인데 이 안에 이제 세 개가 나오려고 그래서 아직은 이 포대기는 떼면 안 되죠 네 어차피 떼지게끔 애들이 좀 말라버려요 그때 떼는 게 좋아요 응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요거 저번 영상 안 했었지 네 수박 와 뿌리 대박 수박 뭐지? 필레아 필레아 페페 이렇게 이렇게 장미 여부는 꾸준히 잘 사가시네 냄새가 좋아서 와 이렇게 순싸게 해줘서 이렇게 두 개씩 올라오는 거 맞아 맞아 이런 게 귀엽다고요 요 정도 되면 영양제 주셔도 돼요 저는 여기서 지금 영양제를 못 주고 있거든요 이제 집에 사가시면 뿌리가 요 정도 길어 어우 냄새 향기 끝내져요 진짜 요 정도 뿌리되면은 이제 영양제 주셔도 돼요 손 구덩 좀 시켜주세요 냄새 봐 냄새 봐 냄새 봐 이거 엄청 귀엽죠 내 카메라 엄청 좋다 오 대박 대박 이렇게 순싸게 해서 키우시는 거예요 이거 뭐지 실버킹 실버킹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병 걸려서 떡잎 진 거랑 환경 바꿔서 떡잎 진 거랑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병 걸려서 떡잎 쓰면은요 여기가 이 줄기가 이 줄기가 물러요 아아 물러요 근데 여기 떡잎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 영양제를 다 주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어 그러네 이게 물러요 여기가 얘는 입만 입부터 입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마르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리고 얘 새순이 어느 정도 자랐으면 그때 얘를 떼주면 돼요 네 아아 됐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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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거 스토어에 돌려드리고 구경시킬 게 뭐 있나 신상 얘만 짠 어 이름 몰라 이름 몰라? 내가 샀잖아 농원사장님이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해줘서 신기해서 샀는데 무슨 문밸리 필레어 어쩌고 베페 빨리 털어야 돼 맞아요 그다음에 이거 뽀송뽀송 어 대박이에요 이게 이게 대박이지 이거 슈미리드 샀어요 하도 진짜 많으세요 이거 찾으시는 분 엄청나죠 엄청나죠 미쳤다 응 사서 다 해놨어요 이제 굿네 커요 이거 안 포기할 거예요 그냥 이대로 팔 거예요 통째로 비싸도 어쩔 수 없어요 응 비싸면 안 사시면 되잖아 맞아요 그냥 어후 여기 나눠갖고 하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맨날 스토어에 사진 찍어야 되고 그렇잖아 와 너무 싫어하다 근데 아까 옆에 측면 봤는데 응 근육질 같아 네 장난 아니에요 내가 제일 큰가 겁나 봐봐요 이거 와 입도 와 대박 그러니까 여기 사이사이가 지금 어마무시하죠 네 이거 우와 번식하는 재미있겠다 응 여기 안에 막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많이 자라면 이렇게 요런데 잘라낼 자리가 무지 많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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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셔서 번식하세요 응 이제는 내가 못 잘라놓겠어 근데 다들 큰 것만 찾으시니까 어 꽃대는 조금 징그럽다 자꾸 큰 것만 찾으세요 작은 거 싫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로 그냥 포토포토대로 그냥 팔아야지 뭘 드려 어머니들이 어후 통이 크셔가지고 젊은 아가씨들도 통 커요 아 그러니깐 네 알았어 이게 다 됐지 네 끝내자 꺼내고 뭐해 아 고구마 고구마 저희는 요렇게 싹 나왔어요 싹 나오고 뿌리 그래서 고구마 댓글 보니까 하신다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고구마 물 많이 넣지 마세요 많이 넣으면 잘못하면 여기가 물러서 썩거든요 네 조금씩만 조금씩만 넣고 고구마는 추운데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조금 따뜻하면서도 빛도 좀 오고 네 요런 곳에 그냥 두시면 이제 막 자라 올라올 거거든요 그리고 뭘 뭐 이렇게 많이 없다고 애들이 뭐 죽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 상태 정도로만 워낙은 띄워서 키우는 게 뭐 좋긴 한데 네 아이고 귀찮아 아 맞아 띄워 키우는 게 편하긴 해요 응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수시로 좀 보기는 해야 돼요 밑에가 지금 무르고 있나 안 무르고 있나 응 물만 많이 안 넣어도 맞아 맞아 안 죽어요 물만이 넣어서 죽는 거에요 모든 수경식물들은 응 그렇게 고구마에 맛있는 것들 됐어 됐지? 네 이거 알림 거 이거 알림 거 이거 알림 예약해 놓으시고 응 포림 많이 자른 거 시켜놓고 다음 주에 달라는데 다음 주에 응 오 이 색깔 엄청 예쁘네 엄청 예쁘네 이것도 잘 됐고 이것도 지금 뿌리 있는 애들만 지금 사부작 사부작 내놔서 하고 있거든요 뿌리 맞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심되니까 뿌리 없으면 못 내놓죠 맞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런 여기서 인사해야지 미리 보기 용도 해줘야 돼요 미리 보기? 미리 보기 뭘 해줄까 지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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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지 지지용 멋있지 응 짜잔 이렇게 응 약간 이렇게 어떻게 네 하나 둘 셋 됐어요 짠 됐어 자 날이 막 추웠다 더웠다해요 미친 거 같아요 감기 조심해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맞아요 자 끝내 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힘들어도 힘냅시다 네 끝 끝